네, 루치팔로마입니다 짜장면 3그릇 주세요 짜장? 생반짜장? 어... 그냥 짜장 3그릇 주세요 응, 생반짜장 3개 30분 정도 걸린다 주소 좀 불러볼래? 혜서야, 친구들은 다 갔니? 응, 방금 갔어 응? 혜서야, 아까 짜장면 쟁반짜장으로 시켰니? 친구랑 3명이서 먹는 거면 그냥 짜장 3그릇을 시키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먹지도 못했고 쟁반짜장을 3그릇이나 시켰어 말도 마라 나도 어이가 없어서 중국집에 전화했더니 혜서가 쟁반짜장 3개를 주문했다더라 혜서는 아니라지만 중국집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전화 주문이라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혜서는 쟁반짜장이 뭔지도 몰랐다는데 설마 혜서가 거짓말했겠니? 나 그냥 짜장면 3그릇 달라고 했어 쟁반짜장 얘기는 한 적 없어 방에서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혼나 정말 짜장면 3그릇 달라고 했어? 정말이라니까? 난 쟁반짜장도 할아버지한테 처음 들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통화 녹취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혜서 휴대폰은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취가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네, 집 할로마입니다 아니 지금 장난해요? 아까 낮에 아이가 전화해서 짜장면 3그릇 시켰죠? 근데 왜 멋대로 쟁반짜장을 보내요? 애한테 누명 씌우게 해서 바가지 씌우면 좋아요? 동네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예요 대체? 애가 분명 쟁반짜장 3그릇 시켜서 그대로 보내준 것 뿐이거든요 아까였던 할아버지랑 이미 타이예기 끝냈는데 왜 자꾸 전화해서 난리예요 난리나? 저기요, 우리의 핸드폰은 통화하면 자동으로 녹취되게끔 제가 설정해놨거든요? 녹취록 다 듣고 하는 말이니까 짜장면 3그릇 값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려주시죠 아,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그래서 전 억울한 마음에 지역 맘카페에 피해 내용을 게시했죠 저게, 띠치팔로마인데요 맘카페에 올리신 글 팠는데 그걸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그걸 때문에 타격이 너무 커서요 매출이 확 줄었거든요 언젠 바쁘니까 연락 말라면서 사과조차 안 하고 먼저 전화 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장사 안 되게 시작하니 글 내려달라고요? 진짜 웃긴 아저씨네 제가 왜요? 아니, 솔직히 요즘 고시국이라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서 자영업자 한 명 보내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끝내면 좋았습니까? 좋긴 뭘 좋아요 큰 날이면 그쪽만 좋은 거지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주문해 주시면 제가 군만두 서비스로 팍팍 드리겠습니다 단무지도 넉넉하게 챙겨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십시오 군만두에 단무지요? 이러니 개코니 망했지 아저씨 같으면 아저씨 같은 가게 주문하겠어요? 이 동네에 중국집이 거기 하나뿐인 줄 아나 앞으로 아저씨한테 주문할 일 없고요 아저씨가 음식에 몰래 침 뱉아서 보낼지 누가 알아요? 하아, 거참 사람 엄청 빡빡하시네 내가 이 정도 굽히고 나왔으면 아줌마도 한 발 물러서야 인지 상정이제 한 주 끝까지 고집 부리시네 아저씨가 사과나 제대로 하고 저한테 글 내려달라고 했어요? 허쩍허쩍 본인 힘들어지니 글 내리란 거였잖아요 얘가 전화하니까 반말이나 찍찍 내뱉고 아저씨 태도 때문에 더더욱 글 내리기 싫어졌으니까요 글 내려달라는 얘기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모를 줄 알아?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산전추전 타격 거분 사람이야 결국엔 돈을 원하는 거잖아 얼마 하면 돼? 응? 얼마 하면 되냐고? 돈 백만 원이면 되지? 내가 백만 원 줄 테니까 칼 좀 내려주시지 끝까지 사과는 커녕 돈으로 덮어보려고요? 저기요 아저씨 제가 돈 백만 원에 휘청일 정도로 가난하지 않거든요? 설령 가난하다 해도 그 돈 받을 생각 1도 없고요 그 돈 받고 글 내리면 제가 앞으로 우리 아이 얼굴을 어떻게 당당히 보겠어요? 에? 그럼 어쩌라고? 백만 원이 작아? 그럼 백오십? 이백? 이백 줄게 되지? 이백만 원에 합의 보자고 나도 후하게 쳐준 거야 창반자장 세 그릇 처먹고 200 버는 거라고 이래도 글 안 내릴 거야?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 없고요 아저씨가 돈으로 논란 덮으려는 거 그대로 카페에 다시 게시해드릴게요 당신 같은 가게는 망해야 돼 아 그래? 미안하오 됐지? 그니까 좀 적당히 넘어갑시다 사과했잖아 아니 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랑 애한테 토개자라도 박아야 글 내려줄 생각이야? 인성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음식은 안 봐도 뻔하지 다신 연락 마세요 나도 아저씨가 알았어 애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